이거 뭐야. 우와. 어머. 나 좀 무서워. 저 에나멜 아니야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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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짜 근데 썸말때 많이 해. 진짜. 진짜 많이 해 이거 한국에서. 나 몇 번 써. 아 진짜로? 누구한테 그렇게 많이 써. 안녕하세요. 저는 우림이에요. 안녕하세요. 호준이에요. 빨리 보세요. 네. 화장실인가 봐. 야. 화장실 갈 때 안 민망하겠다. 민망하지 않겠네. 어머. 우와. 우와. 바디 페인트. 그런가 봐. 이게 뭐야. 옷이야. 옷을 만드네. 오늘. 아. 대박. 어머머머머. 어머. 어. 아 뭐야? 무서워. 오. 소름돋아. 야 무슨 뭐예요. 연극 하시나? 오. 뭐야. 어머. 야 좀 무서워. 애가멜 아니야. 애가멜? 야 나 저거 무서워 진짜 무서워 깜짝이야 예쁘다 왜? 예쁘다 아우 야 너무 예쁘다 몸매 진짜 대박이다 근데 왜 이렇게 필리핀 분들이 이렇게 화끈하실지 모르겠어 블랙핑크 제니 닮았어 제니 닮았다 진짜 제니 느낌 너 맨날 내 전화 저렇게 봤잖아 아 무슨 소리야 근데 약간 진짜 좀 현실적이다 안 들리셔가지고 크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헬로 어우 눈 진짜 크시다 안 받아 제가 교수님 전화 왜 고양이가 봐 아 웃기다 오 예쁘다 오우 버터치 너무 예쁘다 버터치 너무 예쁘다 버터치랑 아드잔 같네 제가 약간 금요일 밤 강남에서 볼 거 같아 저기요 저기요 맛있는가 봐 오 없어졌어? 없어졌어 뭐야 냄새 맡아보라고 다우니 강남 어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냄새 맡아보라고 해 빨리 냄새 맡아보라고 해 아 저 뽀뽀에 좀 써먹어야겠네 아 그래? 뭐야 어 야 설렌다 진짜 설렌다 둘이 닮았는데 둘이 닮았는데 베스트 프라인드 저 친구 음 닮았다 둘이 뭐야 뭐야 한 사람은 까치바라고 아 고양이 귀여워 아 귀여워 너무 귀엽다 완전 어린다 진짜 애기다 한 태어난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나이도 먹으러 귀여워 어 뭐야 아 뭐야 내가 눌렀어 내가 눌렀어 어떻게 기사한 거야 어 오 담배일 줄 알았는데 준이아 좋아요 만들겠다 또 핸드 드라이 핸드 드라이 드라이어 없을 때 드라이어 없을 때 어떻게 그냥 털집을 응 아 아 아 이거 내려가시면 하나 어? 한국어 가사 들리는데? 예쁜 애가 좋아했는데? 아 그거 아니야? 키나 손노래? 아닌가? 어머! 우와! 동일인 줄 아니야? 동일인 줄 알았어. 진짜? 나 몰랐어. 세제를 동지야 눈물 있나봐. 동일인 줄 알았어. 뭐야 저거 다 거품이야? 아 귀여워. 너무 귀엽다. 너무 귀엽다. 진짜. 야 어떡해. 너무 귀여워. 야 물었어. 아프지 않는데? 아우. 눈? 피난할 것 같은데? 아아아아아아악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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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! 여보세요? 여 잘 모르겠어. 나 너무 귀엽다. 나의 여보세요? 안 자체를 다녀세요? 오! 대박! 오 오! 헉! 근데 저거 졌을 때 많이 해! 아 진짜? 아니, 알면서 모르는 것 같아요. everything! 그니까! 그니까! 저게 많이 해. 이거 한국에서. 나도 좋았어! 진짜? 어! 제가 많이 졌어. 아 잘 췄 생각나. 야 겁나 나. 갑자기 흙주로 와서 깜짝 놀랐어. 뭐야? 아 끊어라. 안 넣었어? 샤드칸 아니야? 어머머머머. 뭐야 물티슈야? 물티슈였나봐. 아 그럼 물 넣으면 어떡해. 아 귀여워. 아 귀여워. 엉덩이 만져달라고? 비호 같다 비호. 목소리 되게 좋다. 래퍼하신 것 같아 느낌이. 래퍼하신가 봐. 목소리 되게 감미로운데. 문신이 있으니까. 우와 뭐야? 깜짝이야. 가발 가발인다. 진짜 신기하다 이거. 대박인데? 아 이거 어떻게 찍었어요? 우와 대박이다. 스윙. 스윙. 어디인게. 아 들어가래 빨리. 어떡해 아프겠다. 아 어떡해. 영광의 상처. 그러니까. 문주야 나보다 잘한다. 나보다 잘하는데? 얘 진짜 잘한다. 나보다 잘하는데? 진짜 잘한다. 그니까. 아 너무 예쁘시다. 진짜 예쁘다. 너무 예쁘신데? 어 머리랑 너무 예쁘다. 야 진짜 엄마가 지금 이 노래야? 설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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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떡해. 없. 진짜 대박이다. 한 모셔. 한 모셔. 지금 낳기 전에 직접 찍으신 거야? 생명의 순간을 함께 하는 거지. 근데 애기가 나중에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. 그러니까. 오빠가 이런 분이었다. 이런 느낌. 나도 저거 할까? 좋은데? 나중에? 어. 예쁘시다. 청순하셔. 오. 두 번에 걸쳐서 들어. 그러니까 이거 많이 하잖아. 아. 저렇게 하는 거야. 야. 헐. 헐. 진짜 예쁘다. 잔머리가 너무. 아니 이런 거는. 이거 한국. 반납에서 많이 보고. 아 뭐야. 영상 나오는 것처럼 연기하는 거구나. 그러니까 요즘 다 이렇게. 네. 네. 오늘도 재밌게 보셨으면. 바로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바이. 바이. а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